네 안녕하십니까 골다 컴퓨터 팀입니다. EFL컵 8강전 토트넘이 웨스트엠에 2대1로 승리를 하면서 4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콘테 감독은 지난 주말 리버풀전 베스트11에서 6명의 선수를 바꾸면서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는데요. 네, 수동민 선수도 교체 멤버로 이제 후반에 출격을 하였습니다. 네, 수동민 선수 대신이 스티브 베르바인이 먼저 나왔는데 오늘 최고의 활약을 했죠. 한 골 1 도움을 기록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 29분 호이비에르와의 좋은 호흡으로 선착골을 터뜨렸고요. 3분 뒤에는 이제 토트넘이 에릭 다이어의 어떻게 보면 좀 실책성 패스로 보헨에게 동점골을 허용을 했는데 하지만 이제 2분 뒤 베르바인이 과감한 돌파에 이은 크로스를 했고 이를 모우라가 득점을 하면서 2대1로 다시 앞서갔네요. 네, 수동민은 이제 후반 15분 베르바인 선수와 교체되어 들어갔는데 후반 28분이죠. 케인의 패스를 받아서 정말 좋은 찬스를 맞이했지만 첫 터치가 좀 좋지 않으면서 기회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특별한 장면은 없었고요. 네, 숯볼런던도 이제 평점을 매기면서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했죠. 네, 첫 터치가 좀 안 좋았다고 하면서 평점 5점에 그친 수동민 선수였습니다. 네, 이날 베르바인 선수와 더불어 굉장히 큰 활약을 한 선수는 이제 요리스 골키퍼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 보헨의 프리킥 그리고 수책의 연이은 헤더를 모두 세이브해내면서 네, 실점 위기에서 팀을 구해냈던 요리스 골키퍼네요. 네, 누누 감독 시절이었죠. EFL컵 16강과 8강전에서는 이제 골리니 골키퍼가 나왔었지만 이날 경기에선 이제 콘테 감독이 주전 골키퍼인 요리스를 내세웠는데 결과적으로는 성공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경기 후에는 좀 재밌는 장면이 있었어요. 한 어린이 팬이 경기가 끝나고 이제 선수들이 모두 이제 인사를 하면서 그러고 있을 때 한 어린이 팬이 피치위로 내려와서 수동민에게 달려왔다고 해요. 네, 안전요원들이 이제 제지를 했고 네, 결국 그 어린이 팬은 뭐 잡힌 다음에 울음을 터뜨렸겠죠. 네, 그렇지만 이 모습을 본 손흥민 선수는 그 어린이 팬에게 다가가서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이제 유니폼을 벗어줬다고 하는데 네, 손흥민 선수의 이런 따뜻한 모습에 관중들이 박수로 화답했다는 후문이었습니다. 네, 경기가 끝난 후에는 이제 4강 대진이 발표를 했는데 토트넘은 첼시와 맞붙고 아스날과 리버풀이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프리미어리그의 강팀들, 4팀이 네, EFL컵 4강에서 이제 모두 맞붙게 되었습니다. 네, 경기는 이제 1, 2차전 홈앤어웨이로 열리게 됐는데 1차전은 1월 3일주, 다다음주죠. 네, 이제 새해 첫주고 2차전은 1월 10일주 이렇게 홈앤어웨이로 열릴 예정입니다. 네,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친정팀을 만났습니다. 첼시를 만나게 되는 셈인데 네,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네, 첼시를 만나게 돼서 기쁘다. 첼시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고 그 시간을 즐겼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토트넘에 있다. 라면서 첼시 시절 좋은 기억도 있지만 물론 하지만 지금은 이제 토트넘 감독으로서 네, EFL컵 4강전 첼시를 만나는 그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보여줬습니다. 네, 지난 시즌 EFL컵 결승에 올랐던 토트넘은 맨시티에게 패하면서 준우승에 그쳤죠. 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또 오랜만에 우승컵 도전에 실패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올 시즌에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승컵을 4강에서 첼시를 꺾고 또 결승에서 승리를 하면서 만약 우승컵을 들어올린다면 2007, 2008 시즌 결승전에서 첼시를 꺾고 우승한 이후에 13년 만에 EFL컵 타이틀을 얻게 되는 토트넘이고요. 또 모든 대회를 통틀어서도 가장 최근 우승컵을 들어올렸던 게 2007, 2008 시즌 EFL컵 타이틀이었기 때문에 정말 또 오랜만에 우승컵에 도전하는 토트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기회네요. 네, 저희는 이렇게 이제 토트넘 경기 다음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